안녕하세요. 저는 지우, 저는 성은입니다. 네, 저희 오랜만에 또 찾아왔는데 오늘 볼 영상, 제목을 한번 확인해볼까요? 네. 오늘 제목 혹시 어떤 건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? 프리키나 찬을 읽으라는? 혹시 읽기가 어려워. 그럼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분을 봤던.. 그러니까 그분의 2탄 이야기인가? 여기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고 나와있어. 아 진짜? 읽었어? 그럼. 저번에 그분 맞는 거 맞지? 오토바이도 그렇고. 어? 똑같이 생겼는데? 근데 어떻게 머리가 다 숱이 맞지? 참 신기해. 관리를 해야 돼, 관리를. 응. 아니 다 그러셔. 맞아. 어, 노래 좋다. 응. 맞지? 근데 또 절절한 느낌이야? 응. 어떻게 노래를 고음이 이렇게 맑지? 어, 미성. 어, 되게 미성. 근데 그때 그분 아닌 거 같기도 하고? 어, 맞나? 아, 내가 안면 이식을 잘 못해. 어, 맞잖아. 맞는 거 같지? 같은 장면이네. 맞아. 약간 폴스토리 이런 거야? 아, 맞아, 맞아. 레드. 레드. 레드색. 머리가. 레드색? 응, 레드색이야. 레드색이 뭐야? 레드색. 레드색. 이분도 과거 회상 중? 과거 회상을 좀 많이 하시네. 아니면 이제 좀 현실을 좀 살아가시는 중인 건가? 아니 좀 달라, 다르게 생겼는데? 그렇지? 응. 집배원? 아니네. 진짜 맛있어. 씻고 나오셨어. 너무 좋아. 이제서 오른손으로 밥 먹잖아. 아, 진짜? 왼손 안 쓰고. 어, 예쁘셔. 이분들 뽀뽀 너무 많이 하셔. 역대급이야. 내가 이러려고 본 건 아닌데. 아니, 어둠 보면 본 것 같지 않아? 응. 어, 되게 할머니 집 마당 같다. 어, 맞아. 명절날 내려온 할머니 집. 심지어 할머니 잘 살아. 아, 진짜 슬픈 분위기다 자꾸. 이거. 아, 이게 그 여자의 생에 살아있을 때 추후 회상 이런 건가? 그런가 봐. 예쁘다. 핑크. 저는 핑크 잘 어울리기 쉽지 않대. 그러니까. 오는 게 약간 트와이스 지효 느낌 나. 오, 진짜다. 예스, 눈썰미. 오, 똑같이 생겼다. 오, 똑같이. 오오. 어, 표정이 이만하셨어요. 잘 못해졌던가. 잃고 나니까 생각나는가. 박사님이시네. 아니. 싸운 건가? 싸웠어, 싸웠어. 싸웠어? 박사님. 전혀 어떤 것도 유추하지 못하고 끝이 나버렸어.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. 자막이 있었으면 좋겠어. 자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혹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다면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. 저는 그 여자가 살짝 공항에서 이렇게 밝은 미소로 핑크핑크한 그런 옷을 입고 나오는데 너무, 너무 예뻤어. 다시 한 번. 그러니까 그 분위기랑 그 남자가 너무 사랑스럽게 맞이해주는 그런 분위기랑 이 노래랑 해서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. 그 혼방 웃음이. 그 꿀 떨어지는 그 느낌? 맞아 맞아. 저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분이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데 정말 아까 제가 장난처럼 말했지만 이분의 고뇌와 그 힘듦이 저도 느껴져서 같이 조금 막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 느낌? 아 진짜? 내가 같이 슬픈 이입을 되게 하게 하는 좋은 연기자이신 것 같아. 아 맞아요. 연기도 되게 잘하고 싶었는데 눈빛 연기. 네, 그럼 저희는 이렇게 오늘도 영상 한 편을 다 봤습니다. 네.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